이제 예수님을 믿고 칭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화의 어떤 교리적인 진리도 아는 것을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이 감사의 원리를 터득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 감사를 하는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감사를 할까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많은 것을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면 감사를 하지 않지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추래국기 넘어가서 민숙이 보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이 행복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성취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줄 모르는 거예요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한데 어떻게 누가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다윗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다윗이 이제 노년의 지연 시입니다 그가 이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고백하지요 이름으로 여호하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다윗은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또 그 궁정에 있을 때 수많은 원수들의 모략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터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나는 무렵에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면 감사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있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우리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나는 참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지요 누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헬렌 켈러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19개월 되는 때 이렇게 막 열이 나고 제대로 치료를 못해가지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제가 헬렌 켈러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뭔가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겠어요?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손으로 글자를 배우고 이렇게 감각으로 사물을 익히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글자를 읽히니까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 세계와 소통이 되는데 저도 이번에 이 글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 뭐 나는 나름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데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다 아휴 저는 이 글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헬렌 켈러가 우리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이렇게 철학책을 읽으면서 그런데 이제 신을 인정하죠 아무튼 그가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정말 감사였고 그래서 행복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폴레옹 아시죠? 정말 전쟁에서 승승장부했죠 마지막 패배할 때까지는 그 사람이 마지막 했던 말은 이 말입니다 자기가 기억해 볼 때에 참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날은 엿새 정도였다 6일 정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황제로서 엄청난 권력과 부기를 쥐고 있었지만 뒤돌아 보니까 한 6일 정도는 행복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허상입니다 허상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를 자꾸 거기다 맞추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허상을 버려야 되겠죠 허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축복의 기도보다는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은혜를 깨달으면 내 삶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은혜인 줄 모르면 감사 없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결핍을 느낍니다 늘 결핍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제임스 깁슨이라는 20세기에 아주 뛰어난 지각심리학자라 그러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과학과 심리학을 연결시킨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이분이 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었는지는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법부터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이거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슨 학자, 미국의 무슨 교수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데 살아오신 어른들은 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죠 손 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그것이 행복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술을 배우라 감사는 습관이고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는 연습이기 때문에 감사의 기술을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감사하느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녁마다 우리가 모여서 책을 읽고 또 감사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되면 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뭐가 은혜냐 아이고 내가 뭐가 은혜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받은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크게 세 가지죠 생삼할 때 배우셨죠 가정 또 직장 교회 우리가 여기서 이 세 영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감사지요 뭐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곳에서 글을 보셨을 거예요 어떤 병이 나거나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 그러니까 인생을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자기 생을 마감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인터뷰하면은요 뭐가 제일 후회되느냐 살아오면서 자기가 갑자기 지금 막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뭐가 제일 후회되느냐 물으니까 대부분의 대답이 그거예요 아이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조금만 더 공부 잘했으면 스카이 갈 건데 그런 거 후회 안 해요 아 내가 직장에서 그때 조금만 어떻게 했으면 승진했을 건데 그런 거 후회 안 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조금 이렇게 했으면은 국회의원 됐을 건데 아무도 그런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하고 하는 후회가 아 내가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가족이 소중하지요 소중한 줄 알면서도 사실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잘 보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걸 깨달으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바가지 긁더라도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지요 그게 은혜이고 잠은 1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은 18장 욕기 10편 잠은 18장 20 22절 찾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렇죠 아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고 그래도 아내가 살아있어주니 감사한 것이구나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사춘기를 겪지요 그렇지만 자녀가 있다는 것이 참 이게 은혜지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보니까 아빠가 정말 꼰대 같아 그래도 아빠가 있다는 사실이 은혜고 감사지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 봤던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끔씩 생각이 나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보셨나요? 제 나이 또래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검색해 보니까 1977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영화를 국민학교 학생들 보라고 단체 관람하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제가 다른 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염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바닷물을 이렇게 밀다가 막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어려운 풋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엄마는 막내 동생 낳다가 죽고 아빠는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병원 가고 그래서 그 어린 두 동생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 고아원에 안 가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그 영화 보신 분들 딱 울었을 거예요 눈물 콧물 흘렸습니다 저는 또 어렸기 때문에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생각만 해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 엄마가 계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엄마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 이거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는 매월 둘째 주에 주일은 오후에 특별히 행사하지 말자 가정의 날 그래서 가족 목장을 하자 가족 목장 어떻게 하느냐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냥 같이 밥을 먹고 그냥 그것만 해도 돼요 되고 분위기가 조금 되면 서로 감사한 거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절대로 훈계, 지적질, 조언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칭찬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거 깨달으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시간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보내잖아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이불 밖은 위험에 그렇지만 또 출근하러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하러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 은혜지요 살다 보면 이렇게 직장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 공백,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아, 이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근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지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일이 힘든 건 아니지요 관계가 어렵습니다 참 까탈스런 상사, 직장 상사가 있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직장 동료들이 있고 그런데 이 감사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은 이제 직장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아, 신앙 생활이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이거 생삼할 때 다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신앙 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막 하나님 잘 성기고 막 은혜 받고 아, 물론 그래야 되는데 신앙 생활은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이게 다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다가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교회 와서는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 직장 가서 스트레스만 받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 신앙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거기서 일하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우지요 또 우리 생활비로 쓰지요 아, 은혜지요 은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 생활의 새 영역 중에 교회 또 목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잊고 살다가도 일주일 바쁘게 살면서 잊었다가도 또 주일날 나와서 떡과 잔 앞에서 그래, 나 같은 죄인 은혜로 구원 받았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결국 모든 우리의 감사의 궁극적인 초점은 하나님이죠, 그죠? 결국은 우리의 감사는 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전 아침 일찍부터 보일러 돌리지요 누군가 일찍 와서 딱 온풍기 틀어놨지요 방송 정비 다 마이크 설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연습해가지고 반주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카페 가서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애찬 오늘 준비해 주시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성도라고 교회 안 가고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데 아유, 그거는 성경 격이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섬기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섬겨주셔서 우리가 감사하고 섬기는 분들은 섬길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요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성도를 섬길 수 있어 얼마나 특권입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도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아무도 안 계신다면 아유, 저는 그냥 막 사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제가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오잖아요 이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면 그냥 밋밋하게 산 것이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고 이게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내가 가진 것이 은혜이고 또 무엇이 은혜냐 내게 없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자기의 고통스러운 것,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사탄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학자들은 눈병인가 안질 아니면 간질병인가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모릅니다 아무튼 육체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사도 바울 보금 전하려고 선교 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죽을 고생하고 그죠? 아휴 진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생에 보면 내 매에 맞고 돌에 맞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까지 주셨어 주님도 너무하시지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것만 해도 고통인데 사탄의 가시까지 주셨어 그래서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세 번 기도하였더니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하나님께 세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없애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은 네가 겪고 있는 그 고통도 은혜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약점들 고통스러운 것 내게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깨달음이 번쩍 왔습니다 아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인 줄 깨달으니까 이 가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느냐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가시의 고통이 있어서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게 원리잖아요 교만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요 그런데 사도바울 또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자만하고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바울은 그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은 자만하지 않도록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서 박살이 나서 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고 십자가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니까 그래서 은혜인 줄 깨달으면 그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약점이 강점이 된다는 것이죠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그 어린 시절 가난했던 시절에 기차에서 신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기차 안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품이 기차가 흔들려서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성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에디슨을 확 밀었는데 기차에서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고막이 나갔나 봐요 잘 안 들려요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발명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시다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하는 말이 나는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잘 안 들리니까 더 집중이 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지요 제가 이런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게요 성공하는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민은 우리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이게 뭐 하나님이 이거 뭐 없앨 수 없으니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바울의 가시 주님이 없앨 수 있지만 왜 주셨어요? 그 약점이 강점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약점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알고 보니 은혜였어 이거 깨닫는 순간 우리가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가십니까? 돈이 없어 거기 가십니까? 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지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도 은혜지만 내게 없는 것 나의 아픔 고통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고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내가 욕심을 부리며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미 가진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남들하고 비교해서 낙심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지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또 지난주 이번 주 또 다음 주도 전할 것인데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참 뭐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지 아 이게 참 인생에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거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진짜 잘 들었다 이것은 오늘 저녁 잠자리에 딱 누우실 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탁 이렇게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아이고 추운 날 또 출근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저녁부터 모이라 그러는데 아이 귀찮은데 또 모여 이게 아니라 아이 하나님 또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 생활하면서 목장 단톡방에 감사 제목 계속 올리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제대로 잘한 거예요 그러면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진 것도 받은 것도 다 은해요 그러니 감사할 수 있고 나에게 없는 것도 나의 고통과 아픔도 다 은해요 그러니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